나무로 만든 축구공을 소개합니다. 깡통각사현담입니다. 자 이렇게 만들었죠. 재미가 있습니다. 자 한번 돌려볼까요. 스탠드가 이렇게 멋집니다. 돌리면은 또 재미있는 모습이 보입니다. 아 탁구공을 꼈는데 축구공이 째려보이네요. 아 멋지네요. 자 멋집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받침대가 있고 그리고 떼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떼어낼 수도 있고 이것만 이렇게 올릴 수도 있죠. 이것만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. 아 멋지네요. 뭘 봐 하는 것 같네요. 뭘 봐. 뒷모습까지 한번 봐 볼까요. 하하 아주 멋집니다. 또 여기도 축구공이 있죠. 아 축구공이 짓습니다. 코믹하니 재미있네요. 나한테 무슨 말을 걸어오네요. 걸어오네요. 자 이걸 내리고 또 이거 올리고 또 이것을 여기다 올려보겠습니다. 오우 여기 부십니다. 이것을 여기다 올려보겠습니다. 오우 진짜 일해보네요. 하하 멋집니다. 자 강통박사 현담이었습니다. 자